이번 행사는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공동을 주최하며 한방의 재창조, 한방 바이오 산업을 진화하다는 그런 주제로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충청북도 제천에서 성대하게 개최됩니다. 미리 바이오 산업에 주목한 우리 충청북도는 세미도 주진의 바이오 인프라를 완성할 때 이어 제천은 한방 천연물, 사원 개발 및 육성 사업의 시회를 비워리고 있습니다. 2017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각종 전시회와 국제 학습 행사뿐만 아니라 한방바이오 산업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한방바이오 제품 판매와 한방바이오 문화 이벤트 등의 한방의료, 연계 투어 등 자체로 행사를 통해서 주영민에게는 자부심을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미래를 위하며 반려기업들에게는 희망을 듬뿍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방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7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방과 가요 융합을 통한 국가 신성장 동력사람으로서 실질적인 가치 창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중국 제천시는 조선시대 상비의 양념시장의 한 곳으로서 워낙산과 금산 사이로 남한강이들은 청정 자연에서 다양한 약조들을 생산 가봉 유급되는 곳이며 한인고대학과 한방배본들 플러스트가 잘 분축되어 있는 한방의 약조 도시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제천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한방 바이오산업 엑스포가 열리면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중국 제천을 방문해 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한방과 바이오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느끼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제천북제 한방 바이오산업 엑스포에 여러분들을 정중히 초대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제천에 방문해 주실거죠? 방문해 주실거죠?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성명을 하나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에요. 정답하시면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 자 기회를 일단 영남지방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영남지방. 저 괜찮은 분들이신 분 계십니까? 우선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대에서 오시면 되세요. 버블리 제주도. 자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저 제주도인데요 제주도. 그래서 그리고 청천도 발전을 위해서 물전지약 지금도 서울로 가셨습니다. 네 같은 쪽이시라서 예산을 국가예산을 득뿍 받기 위해서 지금 서울 창원에 가셨답니다. 자 먼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가세요. 네. 제가 가야 돼요. 제가 가야 돼요. 그 10분에서. 한방 바이오산업 엑스포은 언제 살까요? 문제! 정답! 젠장 정답입니다. 이리 오세요. 500년 전 상공시대 때 군사적 요청지로 주문과의 흔히 살아있는 곳 충주 푸른 강불이 조화를 이루어 그립받던 풍경을 사랑하는 곳이 바로 충주입니다. 천의 자연환경은 모두가 부담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매장 스포츠를 압도드릴 수 있는 그런 구식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 참상사업을 배달하고서 굳지에 기업들이 충주에 자리하는 만큼 기업합이 좋은 도수 그 위상을 드러내겠습니다. 겸편한 연기 넘치는 충주 그리고 1년 365일 에너지가 넘쳐나는 충주 일반 대차전화와 통공원 광범 4월까지 아울러 98에 전국체정 상관 선수단과 전학의 모두가 특별한 수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전북도와 충주시 그리고 완벽한 전국체정을 위해서 동일 모두가 지금 현재 교력을 해보겠습니다. 선수들을 신나게 하고 스포츠의 미래를 위해서 선수와 반중이 모두가 하나 되는 뜨거운 환우체정을 중전북도 충주에서 듣고 주십니다. 여러분 자기부장에 영위를 부르는 선수들을 많이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또 여기서 문제입니다. 전국체전은 하여 어디 살까요? 자 앞에 호남을 선수 선수 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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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ågot 제가 여기서 샌 샌 우리의 대학교 화장품 세탁량의 27%를 책임을 주고 있는 130여리의 우수한 화장품 기업들이 오송에 마지막으로 오송 청각입니다. 우리 아버님 이렇게 어머니가 올 수 없으세요. 어머니 여기 피부가 들어오시네. 많은 사랑을 전부 하실 수 있잖아. 고마워 있는 강아지BE 사랑하기만 해봐라 우리 사랑하기만 해봅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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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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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래 잘 하시는 분 골라서 먹으셨어요? 저희도 인증했던 기간이 인물을 뽑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운이 너무 좋잖아 그냥 정선에서 사가! 제가 데리고 살게요 그 점 정말 먹지세요 그리고 이 분들께서 세상에 산나물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가신들이 그냥 약값 같은 게 산나물 사가실 거라면서 모난은 몸을 모든 게ACE 오늘은 кап이패드에 걸oya 이틀 certo? 보도나 나나봐 보도나 봐봐 말로 tact자 개łącz Hertz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